며느리가 아드님의 전화를 체크하고 이런다면 어떠시겠어요? 그건 말도 안 되죠. 나가서 돈 벌고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기 때문에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거기다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건데 여자가 집에서 감수하고 앉았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. 아니 남편분께서 나가실 때 여기다가 이름 써놓으셨다면서요. 거기다가 아니 그거는 우리 남편은 바깥 여자들을 더 좋아하네. 어디다가 썼어요? 배꼽 밑에다. 여자들이 너무 그렇게 간섭을 하면 남자가 일을 못해요 나갔어. 그러니까 나는 여자들을 너무 그렇게 하는 거 나쁘고 우리 남편하고는 또 차이가 나니까. 아유 글씨 써놓은 사람이 뭘 너무 그렇게 흥상하는 사람이 어딨죠? 어떠셨어요?